자 그래서 애는 어떠세요? Q 콘 그렇지 둘 넷 하나 그래서 C는 스크 중에 뿡 크 그 다음에 O는 뭐 중에? O 중에서 사지 O 얘가 내 이름을 불러서 하게 만들었죠 이 글자 이름은 글자 이름이 O가 아니고 O야 그 다음에 애는 네 네 그래서 합쳐서 콘 삼각뿔이란 뜻입니다 콘 오케이 그래서 소리 콘 쓰는 법 C O N E 그렇죠 소리 콘 콘 뜻은 콘 그렇죠 아이스크림 콘 할 때 삼각뿔 요렇게 생긴 겁니다 뭐지? 생일 때 그때 그렇죠 머리에 쓰는 거 아니면 또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계속해서 해 에 홀 홀 그렇죠 홀 그래서 H는 O는 O O O L은 O 합쳐서 홀 홀 로즈 로즈 마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뜻은 혹시 하나요? 알아요 뭐죠? 장미 그렇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소리 로즈 로즈 쓰는 법 R O C S E 그렇죠 소리 로즈 로즈 오케이 계속해서 몰 모 이용합니다 그래서 M은 M O는 O O O L은 O 그래서 소리 몰 뜻 압니까? 베리 굿 몰 오케이 그래서 소리 몰 몰 수는 법 M O L E 오케이 소리 몰 몰 베리 굿 계속해서 소리 호우스 호우스 H는 O는 O 중에서 O S는 스 중에서 스 합쳐서 호우스 뜻도 압니까? 호우스 그렇죠 말 그대로 호우스죠 물 같은 거 이런 거 물 때 쓰는 거 호우스 소리 호우스 호우스 쓰는 법 H O S 아니 S 맞다 E 베리 굿 호우스 호우스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노우스 오케이 그래서 N은 넛 O는 O 중에서 O S는 중에서 합쳐서 노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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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코 코 베리 굿 소리 노우스 노우스 쓰는 법 N O S E 오케이 소리 노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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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스토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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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뜻은 혹시 뭔지 아나요? 돌 오우 오우 very good S는 S J 중에서 S T는 T O는 O 오우 오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스토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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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스토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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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그래서 P는 스토우스 스토우스 O 중에서 오우 L은 오우 합쳐서 폴 폴 모른 친구들 많던데 혹시 알입니까? 폴 폴 폴의 뜻이 조금 어려운가봐요? 막대기 막대기 긴 막대기 긴막대기 폴 소리 폴 쓰는 법 P O L E 소리 폴 뜻 기억합니까? 네 뭐죠? 나무같은 긴막대기 같은 거 짝짝대기 폴 굿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번 번 그래서 B는 볼륨을 엽니다 O는 O O O N은 네 번 번 뜻은 혹시 압니까? 뼈다귀 그렇죠 뼈다귀죠 뼈죠 번 뼈다귀 소리 번 쓰는 법 B O N E K 소리 번 번 엑셀런트 퍼펙트 수고하셨습니다 3 E